아니 니네들 뭘 먹었길래 지금? 이제 세수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. 우리 마리아 광투 뭐 했어요? 마리는 뭐 했어요? 뭐? 오오오오 맛있는 거 먹었구나. 뭐 먹었을까? 자 어디 어디 보자. 안투야 세수 그만해. 그러고 마리아 거기 그릇에 비었잖아. 다 먹었잖아 니네들. 그렇게 미련이 남아. 도대체 무얼 먹었을까? 간식으로 우리는 오늘 이걸 먹었지. 냥밥. 어이구 켄 애들은 닭고기 가슴살로 만들어진 닭고기인데 먹자고 먹자고 부르니까 너네 냄새 맡고 호르륵 딱 와가지고 엄마가 잘라주기 찢어주기도 전에 너네들 막 먹느냐고 막 허겁지겁 했지? 응? 큰 덩어리 갖고 도망간 마리 응? 양밥이 맛있어? 간식으로 딱이야? 엄마가 그전에는 닭고기보다는 생선 위주로 줬는데 닭고기는 오늘 처음 맛보는 건데 굉장히 잘 먹는다. 앙투도 빨리 와. 엄마가 또 캔 하나 따가지고 앙투 줄게요. 근데 어쩜 저렇게 뽀얀 국물에 냄새가 너무 좋아. 엄마도 닭가슴살 좋아하거든. 너네만 먹기 없기. 야 엄마가 배고프면 못 참고 너네 거 뺏어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냄새가 너무 구수하니 닭가슴살 그 뽀얀 국물이. 아이고 참 그렇다고 앙투너는 고개 한 번을 안 들고 계속 그러고 먹고 있는 거니? 응? 엄마가 옆에서 떠드는데도 맛있어? 엄마가 으깨줄게. 응? 와 그 덩어리 일체로 앙투너는 그냥 먹는구나. 못 참고? 응? 마리는 큰 덩어리 하나 저기 갖고 와서 저렇게 먹고 있다. 어쩜 두 자매가 이렇게 성향이 다를까? 응? 맛있어? 많이 맛있구나. 아이고 양밥이 양밥이? 양이 밥이라고 써졌는데 양밥? 응? 양밥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어? 아 잘 먹구나. 아주 폭풍. 엄마가 손으로 찢어주고 부셔주고 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 엄마 왜 진직 닭고기 안 사줬어요? 왜 맨날 생선만 줬어요? 했는데 닭고기를 이렇게 잘 먹을 줄이야. 와우. 이거 먹고 지금 너네들 아주 전쟁 놀이를 하고 있더라. 응?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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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떨어진 거 한 개라도 막 버려질까봐 막 힘이 더 나는지 그냥 막 아이고 막 개눈이 아니 고양이 눈 감추듯 먹어치우네 음 엄마가 앞으로는 닭가슴살 많이 사줄게요. 지방이 없으니까 괜찮겠지? 니네 성장에 도움 되고 오늘은 닭가슴살 먹었으니까 내일은 참치 먹어보자. 참치 양밥에서 나오는 참치캔도 음 맛있겠어. 그치? 내일은 참치캔을 먹자 우리 뭐 이 정도면 엄마 사줄 수 있어 가격이 비싸지 않잖아 그치? 그렇게 잘 먹는데 뭐 엄마가 충분히 사줄 수 있어요 12개 들어있는데 야 엄마가 커피 덜 마시고 너네 이런 거 사줄게 12개 캔에 17,900원 얼마든지 사주지요 엄마가 그동안 생선을 너네가 덜 좋아했을까? 하루에 한 캔씩만 먹으면 된다니까 알았어 다 먹고 뭘 그렇게 미련이 남아 빈 그릇 그만 핥아요 아가씨들 이제 좀 놉시다 아가씨들